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9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난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네, 우리 김프로님이 잠깐 나갔다 오신 거는 저희 화면상 보기가 좀 불편할까 봐 그러신 건데 스튜디오 좀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더 이상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는 그리고 우리 이프로님도 맨날 뒤통수만 나오지 않아도 되는 얼굴 크게 나온다고 맨날 뭐라 그래요. 객관적으로 큰 건 어떡하냐는 말이야. 객관적으로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게스트는 왜 이렇게 머리 작은 분만 오는 거야. 여러 사님도 심하게 작으시네. 크구나 내가. 두 배 더 두 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프로님 카메라엔 특별히 저희가 오목렌즈 쪽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비싼 건가 봅니다. 거의 방송국 CNN 수준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야? 오늘 저희 95번째 신과 함께 참 이분을 저희가 또 모시게 됐네요. 저희가 쭉 기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분의 콘텐츠가 너무나 신선하고 좋아서 또 만나게 됐는데 아주 만나게 된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기업의 독점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습니다. 천준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 전문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업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주로 전문하시는 겁니까? M&A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반독점법을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변호사도 있었지 않으세요? 미국에 갔다 오긴 했는데 바시험은 안쳤습니다. 연수를 받으셨군요. 이분이 사실은 변호사가 되신 다음에 굉장히 큰 로폼에 계시기도 하셨고 위메프라고 있잖아요. 위메프. 위메프의 또 사내변호사라고 하셨어요? 위메크 프라이스. 그런 뜻인가? 위메프가 거잖아요. 우리가 가격을 정해. 아 그렇구나. 니네는 사기만 해. 난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맞습니다. 맞죠? 네. 거기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왜? 너무 좋았는데요. 다른 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혹시 쿠팡으로 스카우트 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천 변호사님이랑 또 이미 일전의 얘기를 쭉 한번 해보니까 독점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많더구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요. 사실 미국에서. 특히나 요즘에 점점 기업들이 글로벌화되고 또 플랫폼 회사 1위 회사들이 나오면서 이건 분명히 독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쭉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천 변호사님과 함께 이 이야기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은 기업이 독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독점이지만 또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저 친구만 혼자 돌아다니면 저거를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의 결과 인류가 어떤 지혜를 짜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오늘 그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노폴리라는 게 사실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시대도 있고.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처음 1890년의 법이 생겼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부터 독점도 있었고 담합도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13세기에 십자군 원전 갈 때 베네치아에 있는 상인들 담합해가지고 때도 멀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해 올 때 그 상인들이 의주상인들, 개성상인들 다 거기서 담합으로 돈을 번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다 독점이죠. 네. 담합하면 돈이 된다는 사실은 뭐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옛날에 허균이 쓴 홍길동전인가? 아니다. 허생전. 네. 매전매석해라. 네. 매전매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을 아예 누군가가 확 쥐어잡을 수 있다면 가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구글이니 아니면 뭐 유튜브도 참 구글이죠. 페이스북이니 이런데도 거의 독점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구글은 이제 검색에서는 80% 이상이고.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도 8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거의 뭐 80%면 보통 50%만 넘어도 독점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80%면 뭐 압도적인 독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도 대단하다. 전 세계 80% 하는데 나는 스틸 네이버를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지.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검색 시장 70% 이상. 거의가 또 독점이네. 그런 여러 독점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법으로 막는다는 얘기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네이버요. 아니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미국의 팡이라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아마존도 거의 독점 같은데. 네. 그렇게 다섯 개 회사가 있는데. 네. 올해가 굉장히 또 미국에서는 이 반독점 이슈가 되게 핫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 IT 회사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불씨를 당겼거든요. 그래서 이들 회사 중에 넷플릭스 빼고 나머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 네 개 회사에 대해서 조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미국 어떻게 보면 반독저법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법무부에서도 하고 공정위, 거기 뭐죠? FTC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말로 하면 연방거래위원회. 거래위원회. 거기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공정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미국이 처음에는 법무부 DOJ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조금 나눠졌습니다. 기구가 나눠졌는데 FTC로. 그래서 두 개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FTC를 가져와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현재 구글 얘기도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이제 좀 펀더멘탈리 이게 미국의 이 반독점 규제의 어떤 역사적인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의 현상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제 미국의 반독점 이슈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담합하면 하는 거고. 다 먹으면 혼자 다 먹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130년 됐죠. 1890년 그쯤에 이제 록펠러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발음으로 록펠러가 아니고 락커펠러. 락커펠러죠. 락커펠러 센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그 1860년 정도에서는 전기가 없고 그리고 석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 고래기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 1860년대까지 고래기름으로 밤에 이제 호롱불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까지 와서 고래잡아가고 그랬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고래기름을 쓰던 시절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석유가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록펠러가 석유에 이제 아 이거 앞으로 잘 된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작은 정유업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이제 은행하고도 친했고 또 철도왕 벤더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벤더빌트. 벤더빌트하고 또 친해졌어요. 독일계죠?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급돌아지 않았어요. 벤더빌트. 대학이 있잖아. 남부에. 벤더빌트 대학이. 네. 바로 벤더빌트 가문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벤더빌트 친하고 은행 친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유업자들이 되게 난립하고 있었는데 이제 록펠러가 리베이트를 주기로 합니다. 철도회사 벤더빌트한테. 내가 석유를 이만큼 많이 약정을 할 테니까 운송 물량을 약정할 테니까 나한테만 좀 싸게 달라. 이렇게 벤더빌트하고 딜을 합니다. 그때는 다 그랬는데 그 철도에 약간 국가 보조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철도는 공공재라는 생각이 있고 누구한테만 싸게 주면 안 되라는 그런 이미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록펠러 저한테만 싸게 주니 막 이렇게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런데 록펠러는 그런 걸 깨고 이제 나한테만 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또 품질도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팔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정유회사를 싹 다 적절하게 에메이전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유시장이 한 80%, 90%까지 록펠러 있게 돼버렸어요. 물론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쌌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유회사들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아마존하고 전략이 거의 같습니다. 독점에 폐해를 주진 않았네요. 그러한 논란이 있죠. 그래서 독점이 과연 90% 먹었는데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비자한테 문제냐라고 록펠러는 스스로 어떤 책을 또 쓰기도 했어요. 아니 많이 팔아가지고 싸게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좀 진보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불만도 많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불평등도 많고 혹시 그 학부 때 경제학에서 깜짝 놀라시는데 경기학 전공이세요? 네. 변호사님이. 베블렌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십시오. 아유 많이 들어봤죠. 과시적 소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딱 그때 1890년대입니다. 그래서 워낙 미국의 부자들이 소비도 엄청하고 위화감을 많이 조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록베러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탐사보고 보도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팟캐스트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뒤를 캐는 방송들이 그 당시 방송이 아니라 잡지죠. 잡지에 연재를 하게 되고 굉장히 국민적인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겠군요. 굉장히 안 좋아졌죠. 록베러가 그 밴더빌트한테 언더테이블로 뭐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리베이트를 줘가지고 혼자 다 하고 뭐 이제 사실 적대적 M&A 할 때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록베러가 다른 회사들을 사장들한테 회사가 나한테 팔던지 아니면은 그냥 파산해가지고 니네 가족 다 거지가 되던지 이렇게 딜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잘 나한테 그냥 넘기면 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만약에 안 팔면 우리가. 어차피 파산이야 너는. 너네 알거지로 만들어버려. 네. 가족도 못 먹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적대적 M&A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인수를 한 회사들은 다 이제 점유율을 먹었고요. 인수를 안 끝까지 버틴 회사들은 다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파산을 시키죠. 그냥 저가로 록베러가 파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고. 치킨게임하고 뭐. 근데 워낙 덩치가 혼자 크니까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손해보고로라도. 맞아 봐야 정신차려. 그렇게 해서 이제 록베러는 완전 독점이 됐는데 거의 독점이 됐는데 당시에 탐사보도니 아니면 미국 당시의 분위기가 록베러를 가만둘 수 없는 분위기라. 그렇죠. 뭔가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한 4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다 타벨이라는 기자분이었는데. 여성 기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록베러가 어떻게 돈을 벌었나를 어떤 잡지에 19회 연재를 했는데. 신중기지 했네요. 네.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책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900년대 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독점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반독점법은 뭐하고 있느냐. 아 법은 원래 있었어요? 법은 고전에 1890년에 이런 이제 록베러나 다른 구리, 석유 이런 거에 대한 트러스트를 결성하는 독점이 좀 문제가 있다는 데서 법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 한 십몇 년을 묵혔죠. 아 그래요? 록베러 때문에 생긴 법인데 별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독점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그건 그 기업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내 것만 사. 나도 이러면 부끄러운데. 그래서 그 반독점법이 사실은 두 가지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고요. 독점을 위해서 뭔가 거래 조건을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입니다 정확히는. 아 반독점법이?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게 이제 그 해석 자체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런데 그냥 독점을 위해서 M&A 하지 마라. 독점을 위해서 뭔가 담합하지 마라. 독점을 위해서 가격을 너무 낮추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심에 서 있는 이거라. 독점을 위해서는 아니었어요라고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짧은 법이어서 나중에 해석이 막 됩니다. 법원에서도 되고 이론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 옆에서 막 원가 이하로 싸게 판다든지 이런 게 이제 뭐 걸자면 걸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가 예로 판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독점을 위해서라고 하는 걸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저희는 재고가 많이 남아서 아니면 소비자에게 뭘 환원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다양한 이유로 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법이 워낙 애매하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130년 동안 판례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관독점법이고 그거를 가져온 게 이제 한국의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록펠러가 법적으로 걸리기 전에도 법은 있었으나 별로 이렇게 잘 재판받지 않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럼 뭐 탐사보도 나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 얘를 한번 심판에 올려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뭉뚱그려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00년대 이제 70년대 80년대 벌써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록펠러에 또 미투가 많이 나옵니다. 미투? 이제 아 그 미투는 아니고요. 따라쟁이들. 아. 죄송합니다. 민감해요. 그래서. 미투. 미투 상품을 말씀드리고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렇다. 편안해. 편안해. 그래서 뭐 구리 업자들도 우리도 독점하자 해가지고 이제 담압을 하고 다른 이제 뭐 철강도 하고 철도도 하고. 아니 그렇게 했네요. 네. 다 따라하니까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생긴 게 1890년에 반독점법. 그래서 안티트러스트법이에요. 트러스트가 그 당시에 독점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담압이죠 담압. 서로. 일종의 담압이라고 했고. 지금으로 보면 사실 M&A 가깝습니다. 우리끼리 한 편 먹고 그러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네. 이 배추 한 폭에 2천 원 이하로는 팔지 말자. 그럼 비슷한 겁니다. 이 아파트 평당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그런 거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매회 한 번이라도 아파트 얘기를 안 한잖아요. 꾸준해. 인정해야 됩니다. 저렇게 꾸준하십니까. 이 길의 200체선의 진상이 이런 걸 알아요. 아니. 예를 들면 적절한 일 아니었습니까? 적절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한 번 나와서 적절하죠? 매 시간 늘어봐요. 매 시간 늘어봐요. 아니 배추를 예를 들면 괜찮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트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깨자. 네. 트러스트 막자 해가지고 이제 셔먼이라는 상원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셔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셔먼법이 1890년에 나왔고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놔도 우리나라도 사실 법만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십몇 년 이제 묵었죠. 묵은 다음에 결국은 그런 어떤 아이다 타벨의 어떤 그런 탐사보도 그런 게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그러면서 이제 DOJ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찰입니다. 정확히 법무부인데. 검찰이 이제 보펠러 스탠다드 오일을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반독점법 위반으로. 위반으로.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양반은 워낙 돈 많으니까 뭐 화려하게 전관들 막 써가면 됐을 거 아니에요. 전정법 변호사 같은 분들 많이 썼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보다가 보면은. 아 뭐 책 쓰셨군요. 아 네. 책을 하나 썼는데. 네. 여기에 있는 이 재미있는 신문이 있어가지고 책에도 넣었는데 그 당시에 판결문 대법관 아홉 명 얼굴을 시카고 트리뷰니라는 신문에 일면에 이제 대법관 얼굴 아홉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대법원이 스탠다드 오일 옥토퍼스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문어발. 그때도 우문어 지금도 문어구나. 이게 역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징이 문어군요. 문어였어요. 진의 일법도 한데. 그러네. 스프링코트 킬 스탠다드 오일 옥토퍼스라고 썼네. 그 일면톱이 그때는 시카고 트리븐이라는 제호 위에 가 있네. 아 그러네요. 와 그 맨 위에 가 있잖아. 그치? 아 그러네요. 우리는 지금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 밑에 일면톱이 있잖아. 그런데 이때는 시카고 트리븐 그 위에 가 있을 정도로 재밌네요. 큰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법원이 그때도 이제 진보 시대였어가지고 법원이 뭔가 기업을 이렇게 쪼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잘했다 만세 이런 뜻이었나봐요. 그랬죠. 그 결과 그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제 쪼각쪼각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어렵긴 한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다 분할이 됐습니다. 오일 회사들이 전부 다 열 몇 개로 분할됐고 그게 전부 다 다른 회사한테 나중에는 다 팔려나갔습니다. 사실 이 여기 있는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들이 다 모태입니다. 엑스모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스탠다드 오일에서 다 쪼개서 나온 거에요. 베이비들입니다. 이거를 파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팔아라고 만약에 판결을 했으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있으면 바이어스 마켓이 되잖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팔아야 되는데 팔든 말든 몰라 얼마야 라고 하면 또 끌려갔을 거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냥 파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비싼 값을 불러서 살 사람 없으니 어떡하냐고 또 버텼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 팔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좀 남았죠. 그래서 록펠러가 이때 판결 받고 회사가 분할됐는데도 그렇게 뭐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록펠러 센터가. 어찌 보면 엑시시였네. 그렇죠. 1930 몇 년에 이제 지어졌죠. 그 당시. 그 당시까지도 그 부는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록펠러의 어쨌든 뭐 안티트러스트법이 그래도 첫 집행을 했고. 반방에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돈으로 해결한 거네. 네. 분할 자체가 이제 이때 어떻게 보면 회사 분할이라는 걸 상상 못하던 때인데 분할 판결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에 대한 약간 우려나 또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걱정하지 뭐 과징금 몇 개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 반독점법에 흐르고 있는 불안입니다. 회사는 언젠지 쪼개질 수 있다. 그래서 록펠러의 이 스탠다드 오일을 시작으로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회사가 쪼개집니다. 그래요? 아니요. 지금 한 백 년 된 얘기고 이거는. 뭐 천구백십 몇 년이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독점 그렇게 할 만한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라마운트 사건이라고. 파라마운트 영화사? 네. 거기도 독점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수직적 독점이었죠. 왜냐하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CGV 말하면 되나요? CJ가 영화 만들고 배급하고 극장하고. 네. 그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사하고 극장들하고는 원래는 대립관계였는데 영화사가 극장들을 다 샀죠. 다 사가지고 이제 우리 제일 좋은 우리 영화들을 극장 제일 좋은 극장에다가 시간에다가 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똑같이 반독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는. 또 박살나서요? 네. 또 주식 매각 명령이 납니다. 아 영화관 팔아라? 네. 다 팔아라 해가지고. 우리는 뭐 CJ 여전히 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맞았죠. 어떤 건데요? 그 비슷하게 또 영화관이 우리나라도 뭔가 이 배급사가 세 개 정도 있고. 네. 또 영화관도 유명한 CGV 메가박스 등 롯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계열 관계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야 왜 우리 그 이제 옛날에 왕의 남자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왕의 남자 천만 관객 들어갈 때 아마 그 C모 회사가 자기 관에다 너무 좋은 것만 꽂는 거 아니냐. 너무 스크린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있겠죠. 뭐 아빠는 극장하고 아들은 영화 제작하면 아들이 만든 영화 계속 아빠가 꽂아주고. 꽂아주는 거죠. 그럼 아들은 마음 놓고 만들 수 있고. 볼 때까지. 그래서 공정이가 그때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과징금이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사실 뒤집혔습니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거 뭐 좋아서 꽂아준 건데 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 나는 이게 영화가 훌륭해서 꽂았다. 나도 미쳤다고 손해보고 싶겠냐. 더 재밌는 영화 꽂으면. 그게 더 관객이 많이 드는 거지. 괜히 아들 영화 꽂았다가 관객이 안 들면 아들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근데 영화관 배급사 계열 3개가 있는데 다 똑같아. 아들이 만든 영화만 다 좋아해. 그게 팔이 또 안으로 굽나 봐. 희한하게. 눈이 안으로 굽나. 메가박수도 CCTV도. 희한하게 그렇게 돼. 롯데시네마도 다 아들이 만든 영화만 좋아해. 근데 그게 또 그런 해석도 있어요. 약간 친기업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아들은 영화를 만들 때 아빠가 꽂아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제작비를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가 재밌어 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영화관이 아닌 영화 제작자는 돈을 넣을 수가 없어. 리스크에서. 그래서 푼 돈으로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정말. 그런 악순환과 선순환 때문에. 이게 독점의 결과인지 정말 실력이 있는 건지. 모호하다는 해석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불공평하긴 하네요. 같은 조건에서 같이 경쟁해서 더 괜찮은 영화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건데. 아빠가 극장주라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누군가에게 너무 불리하게 돼 있으면. 결국은 몇 번 더 거치다 보면 좋은 영화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소비자의 결국은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주장도 있고요.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다들 저예산 영화만 만들다가. 아 쓰레기 영화가 나온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백 몇 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국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빠가 영화관이면 아들은 재미없게 일부러 만들지는 않겠지만.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또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파라마운트도 그렇게 반독점법으로 다 주식 팔고. 몇 년대예요? 48년, 43년에서 8년 사이에서. 1948년도에? 우리는 진짜 한참 정신 없을 때. 미국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토론했구나. 그리고 나서는 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AT&T라고 전화해서. 1980년대. 지금도 미국 제. 네. 그 당시에는 시외전화, 시내전화를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독점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도? 전화요금을 올린다든가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점점 뭐 그런 저도 아주 디테일한 증거는 못 봤지만 문제가 있어서 결국 분할 명령이 나왔고 일곱 개 지역으로 쪼개졌습니다. AT&T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베이비벨이라는 회사들이 쫙 생겼고요. 베이비벨? 네. 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벨 전화회사. 그리고 그 뭐예요? 벨이 만든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전화기 만든. 그 벨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벨이 결국엔 쪼개졌다 해서. 베이비벨들이 각 몇 주씩. 동부에는 어디, 서부에는 어디 이렇게 지역을 쫙 쪼개가지고. 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지금이 이제 첫 이슈인 건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저희 이제 저희 시대로 조금 넘어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분할 될 것 같습니다. MS는 하긴 그렇지. 그런 이슈 있었죠. MS가 MS 1등이었죠. 네. MS가 MS 1등이었다. 아, 지금. 아, MS? MS, 네. 마켓쉐어 1등이었죠. 아, 내가 뭐 잘못했니? 난 최소한 아파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 MS가 MS가 1등이었다는 말을 잠깐 뒤로 한 채 우리 정신 좀 차리려고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MS는 압도적 1위였죠. 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회사들보다 더 1위인 것 같은데, 여기는? 네. 그 당시에 이제 PC 예전에 기억해보시면 모바일 없을 때는 PC가 결국 IBM 호환 아니면 맥힌토시. 아, 맥힌토시. 밖에 없었죠. 근데 맥힌토시는 약간 디자인이나 출판 쪽에서만 썼고, 웬만한 일반 사무실이나 일반인들이 다 PC. 가정용은 다 PC. 다 PC, IBM PC를 썼죠. 근데 뭐 IBM은 돈을 많이 못 벌었죠. 왜냐하면 IBM 짝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용산가 없었고, 정품, IBM 정품 혹시 쓰셨나요? 하드웨어를요? 네. 아, 그건 못 쓰세요. 아무도 안 써요. 사무실에 몇 대 있었어요. 저는 신입사업 때. 아, 그렇습니까? 그 하얀 색깔도 아니고 약간 미생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는 본체가 원래 다 그 색 많죠? 약간 미생. 빛 바래서 그렇게 되는. 쓰다 보면 점점 미생. 그리고 마크는 고동색이었어. 네, IBM 이렇게 연풍으로 그렇게 된 거. 그거를 거의 안 썼지만은, OS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보스 쓰고 윈도우 썼는데, 그 당시에 윈도우는 사실상 100% 독점이었고요. 100%씩 빼면은. 그래서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OS가 있는데, 웹브라우저, 인터넷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웹브라우저를 좀 늦게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안주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웹브라우징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네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스케이프 내비게이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N자 해가지고 청록색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콘을 처음에 썼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로켓 같은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네스케이프 내비게이터로 대성공을 하고. 브라우저였죠, 브라우저. 브라우저. 그래서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가 됐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텍스트 기반의 어떤 도스를 쓰다가 인터넷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웹에서 이제 그림도 보고 빠르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나스닥 상장이 됩니다. 네스케이프가. 2년 만에 되고. 그러니까 이제 MS가 약간 시기를 놓친 거예요. 우리 OS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앞으로 뜰 것 같은데,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못했네. 그런데 뒤늦게 나온 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냅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네, 네. 2자, 지금도 2자라고. 많이 쓰죠, 지금은. 많이 쓰는. 지금은 이제 뭐 사실 크롬에 많이 밀린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냈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실. 반응이? 그리고 반응도 좋지 않았고, 뭐 품질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지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원, 투까지는 뭐 네스케이프의 힘을 못 썼는데, 이게 이제 MS가 약간 품질이나 이제 이런 걸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고, 또 네스케이프를 쓰는 사람들이 글로 잘 안 갑니다. 한 번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럼 네 즐겨찾기 다 거기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네스케이프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쓰는, 만드는 사람도 네스케이프 맞추고, 쓰는 사람도 네스케이프가 좋고 하니까 아무리 익스플로러를 좋게 만들어도 이게 잘 MS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경로 의존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종의 패스트 디펜던시라는 경로 의존성 전략이고요. 뭐, 한 번 더 해줘? 아니, 이게 눈빛들이 약간 좀 존경의 눈빛이 전혀 안 보이네요. 경로 의존성 나왔는데. 아, 됐어요. 아니, 안 받을래요. 일당번호에서 뭐 다뤘구나. 자, 그래서 네스케이프가 그래도 계속 MS 1위였는데. 네, 근데 이 OS를 독점하고 있는 MS가 약간 전략을 하나 씁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OS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윈도우 95 문제 업데이트하고 막 그러면은 새로 전부 다 깔아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OS만 업데이트했는데 익스플로러가 그냥 깔려있는 거예요. 바탕면에? 바탕면에 깔려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하고 클릭해봤더니 이것도 인터넷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이걸 지우고 네스케이프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지우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익스플로러를? 네, 익스플로러를 지우면 뭔가 OS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아예 삭제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조금... 그게 시비 걸렸겠구나. 좀 걸릴만 하겠네. 그러니까 끼워서 넣는 것까지도 항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차 안에 공기청정기를 내장했다. 그건 고객을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만드는 사람들은 저거 저러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거는 작동 안 하게 하거나 내꺼가 안 빠지게 하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그렇죠, 공기청정기 뺐더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약간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차를 부숴버리고 싶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독점 문제가 됐는데, IMS는. 그 전부터도 사실 너무 100%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이슈는 있었어요. 참 욕심도 많아, 그죠? 그 정도 독점이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네, 근데 이제 그 새로 뜨는 인터넷 시장을 내 스크린피언트에 주기 싫었던 거죠. 완전 표준이 돼버리면 결국은.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지난 6월 달인가. 아유, 경제 카테고리에서 1등을 그렇게 해서 뭔 또 욕심낸다고 저녁 라이브까지 하냐? 그러네, 또. 저녁 라이브를 빼면. 이름대로 사는 건데. 경제 카테고리에 있는 팟캐스트들 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도 저녁 라이브를 안 들으면 아침 라이브도 못 듣게. 그러네요. 끼어팔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끼어팔기 해서 결국은 작전 성공했죠. 한 거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다 썼겠지. 그렇죠. 그 나올 때 되게 좋은 품질적으로 비슷한 익스플로러가 나왔을 때까지도 점유율은 한 75 대 15? 25죠. 2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넷스케이브 계속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끼어팔기를 하는 순간 이게 그 다음은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98로 넘어갑니다. 윈도우 98로 넘어갈 때 확 뒤집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익스플로러를 쓰고 이것도 인터넷이 잘 되니까 어차피 지울 수도 없는데 이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스케이브 다운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자동으로 그냥 내가 쓴 익스플로러 아닌데도 익스플로러가 뜹니다. 그냥 막.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F1이 그 도움말이에요. F1이 근데 그 컴퓨터에 내장된 게 아니고 인터넷 타고 들어옵니다. 도움말이 보통.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넷스케이브 잘 쓰고 있었는데. 도움말 누르면? 도움말 누르면 익스플로러 갑자기 떠요. 어디선가.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지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지워지니까 어디선 붕붕 뜨는 거죠. 포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 탐색기도 결국 영어로는 익스플로러거든요. 파일 탐색기도. 그렇죠. 파일 탐색기 위에다가 그냥 WW 치면 인터넷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넘어갈 때는 익스플로러로. 무조건 익스플로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종 조치를 이렇게 장치를 막 해놓습니다. 그때는 브라우저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사람들이 딱 인터넷 켜면 그 화면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이었어. 그렇죠? 그거 그게 뭐라고. 지금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를 세계를 독점한들. 그걸로 뭘 하나요? 그렇죠. 그냥 그거지. 괜히 이제 그거 빼면 혼나기만 하지. 불편해졌잖아. 이러면서. 근데 되게 그때 DOJ가 굉장히 발빠르게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윈도우 98 끼어 팔기 시작대로. 검찰에서? 네. 검찰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를 제기를 하고요. 네. 굉장히 치열하게 다터집니다. 세기에 판결하면서 되게 대사 특필이 됐었고요. 근데 그렇게 한 2,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거대한 사건 치고는. 근데 그 2, 3년 동안 넷스케이프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한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야. 넷스케이프는 진짜 열받겠다. 그래서 1심에서는 그래서 분할 판결이 나옵니다. 나와요? 나왔습니다. 1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분할해라. 그래서 OS와 나머지 부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이 1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근데 항소를 했는데 2000년이에요. 그게 2000년에 1심 판결이 나왔고 2001년 정도에 미국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권이 바뀝니다. 부시? 부시로 넘어갑니다. 2001년도가 저거 아니에요? 9.11? 네. 2000년에서 2001년도 넘어갈 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적이고 그런 법무부도 결국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장이 다 교체가 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하는 담장도 다 교체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몸 매긴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그렇겠지. 그래도 진행 중인... 우리도 그렇잖아. 네. 그래서 판결이... 그래서 판결이 이제 2001년에는 판결이 이제 그래도 분할은 아니지만 위법하다는 나옵니다. 위법하다. 위법하다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합의를 해버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스케이프하고? 법무부가 합의입니다. 아 법무부하고? 네스케이프는 피해자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검찰하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검찰하고 회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얼마 벌금 내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럼 그냥 계속 붙여서 나가는 건 붙여서 나가고요? 그거는 다 안 하기로 됐죠. 잠깐만요. 그럼 망한 네스케이프한테는 그 벌금 거둔 걸로 위로금을 주나요? 그렇진 않죠. 그냥 망한 거죠. 그럼 네스케이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싸워서 네스케이프가 망했는데 돈은 검찰이 벌었네요? 네. 미국 정부가 벌었네요. 그 망한 애는 그냥 망했네요? 그게 이제 이 어떤 판결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항상 판결은 이겨도 사업에선 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겠네요. 다른 얘기지만 네스케이프가 그때 계속 생존했어도 뭘로 벌어서 살았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돈 받고 파니까 할 수 있지만 네. 네스케이프는 결국 그거 유료화하는 거 말고는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네스케이프는 뭐 메일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에 아예 이메일이 탑재되는 겁니다. 그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짓 하잖아. 미메일 만드는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러네요. 아니면 뭐 브라우저에 광고 같은 거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검색 광고 같은 걸 넣는다든지. 얼마나 귀찮고 짜증 났겠어요. 그래서 결국 네스케이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라졌고 MS는 잘 버텨나오고 있고 MS는 그 전략 자체가 그냥 OS를 가진 업체는 다 비슷합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전략이 다 비슷한데 자기 플랫폼에다가 뭔가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익스플로러도 붙이고 예전에 보면은 미디어 플레이어도 붙어 있었을 거예요. 미디어 플레이어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냥 미디어 플레이어도 꼭 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디폴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WMP 뭐 이래갖고 예를 들면 무슨 MP3나 MP4 아니면 AVI 이런 파일 AVI가 여러분 야동이 아닙니다. 동영상 파일 형식이에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래요. 괜히 찔려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AVI 파일을 누르면 예를 들면 곰플레이어나 아니면 KMP 뭐 이런 이런 걸 따로 다운받아서 걔를 디폴트로 설정해놓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떴죠. 근데 걔가 별로 성능이 안 좋아. 안 좋아. 플레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갑자기 엄마 들어올 때 긴급하게 끌 수 있는 버튼이 없어. 치명적이죠. 치명적이네요. 엄마 들어오는데 왜 긴급해요? 엄마랑 이제 곧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빨리 끌어야죠. 하여튼 뭐 그런 애들이 고른 나이구나. 식으로 자꾸 붙인다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붙여야지 이제 돈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독점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전의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약간 암의 전의처럼 독점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의시켜서 다른 애들은 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게 독점 전략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하긴 MS를 그냥 맘대로 해라 그랬으면 지금 동영상이니 뭐 이런 거 다 다 했겠죠. 그나마 막아서 이 정도야. 막아서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과정을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MS에 따라 다릅니다. 마켓쉐어에 따라 다릅니다. 조그만 업체가 붙인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되게 복잡한데 판단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 싫으면 딴 거 쓰면 되잖아. 이러면은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MS가 미디어 플레임 붙이고 막 하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싫어. 너무 떡지 떡지 붙어있으니까 다른 OS를 쓰고 싶어 해가지고 뭐 다른 OS를 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붙이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업이라는 게 편의점에서 처음에는 과자만 팔다가 도시락도 팔고 뭐 우표도 팔고 건전지도 팔고 자꾸 붙이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의 확장이라는 게 그런데 붙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은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독점 회사가 독점 회사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편의점 이마트 이제 24에 노브랜드 상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노브랜드 상품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나는 저기는 노브랜드 상품 밖에 없으니까 난 GS 가야지. 이렇게 하면 바로 옆에 GS 갈 수 있잖아. 그러면 괜찮다.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이 전부 다 이마트 24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노브랜드밖에 안 팔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노브랜드 과자만 먹어야 되잖아요. 전부율이 중요하다. 아직은 우리는 괜찮겠네. 발칙한 경제 들어도 되고 요즘은 잘 안 들으시지만 손 경제 들어도 되고 그러네요. 소비자의 선택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장만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판단. 그래서 아마존이나 요즘 그런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마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 물건을 위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마존이 그냥 마켓플레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물건 장터가 아니라 네. 자기가 자기 창고에 있는 거 파는 게 있고요. 아 남의 서드 파티 거를 팔아서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상인이 와서 파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마존이 직접 자기네들이 물건 소싱해서 자기가 팔기도 한다. 그렇죠. 아마존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뭔가 이게 의혹이니까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조사에 자꾸 그게 위로 올라와 네. 아마존 것만 뭔가 위로 올라오는 것 같다. 자꾸 눈에 띄요. 영화랑 비슷한 겁니다. 첫 화면에 계속 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으나 네. 첫 화면에 많이 뜨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 또. 네. 근데 그거를 아마존같이 큰 업체가 아니고 조그만 그냥 지금은 이제 점유율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베이에 뭐 그런 게 발생한다. 이베이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이 8% 밑에 떨어져요. 아 이베이가 거의 안 하더라고? 그렇게 줄었어요? 그래 마켓쇼 아니면 괜찮아. 그렇다고 이베이가 그 조그만 회사가 되다니 너무 그건 괜찮은데 너무 큰 회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 결국 그래서 그 너무 큰 괜찮은 이 경계선이 문제일 텐데 그 판단이 법에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조차? 법관의 판결인가요? 판결이죠. 근데 그게 마켓쇼어로만 딱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이제 마켓쇼어를 따지려면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분모라는 건 시장 크기거든요. 그리고 분자가 이제 거기서 매출액이 얼마냐. 이 규모의 시장에서 매출액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분모를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코카콜라는 마켓쇼어가 몇 퍼센트인가요? 코카콜라? 아 콜라 시장에서는 지배적이지만 음료수 전체 시장에서 보면 코카콜라 콜라 자꾸 기분 나쁘면 환차 마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음료를 또 확대하면 비락시켜 마셔도 되잖아. 이러면 또 점유율이 작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이 분모를 하는 게 거의 그런 독점을 판단하는 데서는 거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무슨 경제학적도 엄청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걸 시장으로 보느냐. 구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구글이 검색으로는 압도적으로 1등인데 구글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녹펠러도 그렇게 반론했겠구나. 독점이야 그러면 아니 석탄 떼는 사람도 있고 장작도 있고 실제로 마차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것도 만약에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 콜라가 콜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콜라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코카콜라를 좋아한다고 해보고요. 그런데 펩시 코카콜라 값이 갑자기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펩시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코카콜라 저는 코카 먹어요. 계속 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락인이 많이 되면 될수록 코카콜라 하나가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독점이다 이거죠? 그런데 코카콜라 좀 올라가? 그러면 나는 펩시 먹을 거야? 그리고 펩시 먹고 아니면 나는 사이다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펩시하고 사이다가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독점입니다. 너무 어렵다. 정말 판사의 음료수 취향이 중요하겠네요. 정확히는 경제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사건이긴 하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미국에서 홀프즈 마켓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홀프즈 있죠. 저희 아마존에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홀프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홀프즈가 비교적 부자 동네에서 백인 중산층으로 한 거죠. 일하는 사람도 흑인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80년대부터 유기농 열풍이 있었어가지고 전국망이 다 있었습니다. 홀프즈 마켓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항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와일드 오츠라는 비슷한 마트가 저희는 잘 모르는 회사가 있었는데 홀프즈가 거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와일드 오츠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M&A를 하려고 한 건데 이제 FTC가 제동을 걸었죠. 이거를 네가 먹으면 유기농 신선 야채 시장은 100%가 된다. 금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유기농 야채 시장? 유기농 식품 시장이죠. 식품 시장. 그런데 홀프즈는 그랬죠. 내가 무슨 유기농 시장이냐. 시장 자체는 전체 슈퍼마켓 다 해놔요. 왜 나만 이렇게 하냐. 월마트가 얼만데. 나 혼자 어떻게 가격 올리냐. 그러면 월마트 가서 유기농 아닌 채소 먹을 거 아니냐. 월마트에도 유기농을 팔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FTC가 잡았는데 1심에서는 사실은 홀프즈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유기농을 먹는 사람은 홀프즈에 약간 락인돼 있다. 그래서 유기농 먹는 사람이 딴 데로 잘 옮겨가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마도 되게 유기농 시장이 역사가 좀 있고 유기농만 먹는 사람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100%를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와일드워치 중에 몇 개를 매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M&A가 100% 되진 않고 대신 와일드워치 브랜드는 딴 애한테 줘라. 왜냐하면 언젠지 할 수 있게. 이렇게도 나오고요. 브랜드를 아예 없애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줘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붙고 하는 게 있죠. LG유플러스하고 케이블TV 어떤 회사를 합병할 때 그때 그걸 독점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그게 분모 따지는 컨셉이었을까요? 그것도? IPTV하고 케이블 회사는 시대에 따라 좀 달랐습니다. 요즘은 사실상 같은 시장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같은 시장이냐 다른 시장이냐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겠어요. 그것도. 요즘은 사실은 그냥 같은 시장으로 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것도 법 해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게 많겠네. 이런 얘기 들을 때 흥미롭고 그러면 문과고 뭐야? 되게 애매해. 왜? 답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러면 입고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문과입니다. 여기 입고 저 아저씨 밖에 없어요. 이런 애매모호함이 되게 싫어요. 그런 게 있어요.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천준범 변호사께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흥미롭게 엮은 책을 낸 거 아닙니까? 초기업의 시대 부재가 그들은 어떻게 독점 시장을 만드는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거의 한 시간 동안 얘기한 건 법률적인 의미에서 반독점 어떻게 탄생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모신 건 아니고 어떻게 독점 시장을 만드는가? 그게 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시총이 일조달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면 저게 악한 행위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서서히 독점화되고 있다. 그 초익 국면에서 그거 딱 샀는데 그게 진짜 결국은 FTC에서 수사 들어올 정도로 독점 기업이 되면 이미 나는 그냥 해피해져 있는 거야. 늦게 들어가서 이제부터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뭘 반독점이든? 그런 거죠. 그래서 쓴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제 프로그램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잠시 좀 휴식 시간을 갖고 머리에서 이 리걸 이슈들을 좀 제외하고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 이슈로 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초기업의 시대에 독점 시장을 어떻게 기업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서 또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2부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